채널 비즈니스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이트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직판? 온라인 직판이네요 먼저 직판 쪽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먼저 사이트가 제이미닷컴이라고 이게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본인 직접 의류를 판매하는 거죠 중국인들한테, 개인들한테 근데 이게 사이트명이 제이미닷컴이잖아요 더제이미닷컴, 이 뜻이 뭡니까? 재미예요? 뭐예요? 중국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봤을 때 의미를 알아요? 제이미가? 모릅니다 근데 왜 저렇게 주셨어요? 이게 저희가 막 창업을 했을 때 저희는 대학교에서 대학교 강의 원서만 읽은 젊은 두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마케팅 이론 중에 브랜드의 의인화라는 게 당시 좀 유행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가상인물 한 명을 브랜드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 친구가 옷을 입는 거를 브랜딩화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잠깐 유행을 할 때 얇은 대학생 두 명이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나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원래 사이트 네임은 아예 더 길었었거든요 이 도메인을 중국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면 도메인 철자 하나하나를 부르는데 전화통화를 거의 다 한 2, 3분은 그냥 써버리는 거죠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인지도가 올라가고 어쨌거나 중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의 핵심은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한 8년 정도 7년 넘게 살아남으면서 바이두라던가 여러 가지 검색 엔진에서 SEO도 최적화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임이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브랜드는 처음에 누가 루이비통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거 무슨 부르기도 힘든 이렇게 된 것처럼 아직은 여전히 중국에서는 시장 점유율 파이에서 금은커녕 마이크로 원자로도 못 새기는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임이닷컴에서는 보통 1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겁니까? 지금 한 300억 정도에서 300억 이상 정도가 한국 옷을 파는 겁니까? 네 여기서 기획한 옷이 아니라 남이 만든 옷을 판매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그렇게 8년간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아까 검색인 최적화가 가장 큰 겁니까? 다른 성공 요인이 있는 겁니까? 남의 옷은 아니고 파트너사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걸게 해가지고요 파트너 남이지 뭐 네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임이는 사실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게 많지는 않은데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워낙 크고 대륙이라는 지역을 다 커버러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임이 안에는 직접 옷을 사려고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요 리셀링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리셀링 주변 친구들한테 리셀링 하기도 하고 그런 VIP 고객들이 꾸준히 늘어났고 그리고 사실 왜 지금 300억 정도를 파냐고 하면 2008년에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때 시작을 하고 나서 사실은 아마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몇 번 일어나지 않는 리먼 사태가 오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오게 되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오면서 환율이 한 220까지 올라가거든요 저희가 당시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한 140 정도를 기억하고요 220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가만히 앉아서 중국 고객들은 상품 할인 효과를 한 40% 정도 본 거거든요 그러면 만 원짜리 상품이 얼마까지 내려갔었냐면 맥스 갔을 때는 한 48원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당시에 중국 시장에서도 50원짜리 티셔츠를 찾기가 힘든데 한국 상품의 디자인 이쁘고 퀄러티 나름 있는 상품이 리먼 사태 때 한 1년 기간 동안은 한 50원대 60원대가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저희가 달의 성장률이 몇 100%씩 찍는 그런 천운을 타게 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겁니까? 그렇죠 100%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이거 보고서 그래? 우리도 저분도 본인 옷이 없고 파트너 옷 갖고 하는데 우리 옷도 입고 우리 한번 해외에 집판사에 다 만들어야겠다 한다면 이분들은 성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리먼 브래더 같은 사태가 없으니까 성공하기 힘들다고 보십니까? 성공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어떤 모든 스타트업이 다 가지고 있는 그거니까요 근데 쉽지는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왜요? 리먼 사태 근데 리먼 사태를 떠나서라도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국은 어떤 비즈니스를 스타트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외부적인 환경도 있고 내부적인 환경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시기라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시에 제이미를 알릴 때는 타오바오라는 사이트가 이제 막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시작이 될 수였었고 타오바오라는 알리바바 같은 지금은 이제 400조가 넘는 거대 기업이 됐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회사가 어떤 스팸에 관한 필터링 시스템이라든가 우리가 1대1 마케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소비자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 혹은 저 같은 개인이 시장 전체를 컨트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장에 그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시장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시장이 아닌 지금 시장에서는 또 다른 분명히 루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는 벌써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이저 비즈니스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가 눈에 보지 못하는 혹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찾지 못하는 기회들은 저보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더 몰입을 하고 찾는다고 하면 훨씬 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사이트 고우포유 이것도 고우포유가 아니라 고우라는 게 중국 사람들은 고우라고 하나요 고우이고요 고우가 무슨 뜻이에요 고우는 물건을 사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우포유는 어떤 사이트예요 이건요 고우포유는 보시면 메인페이지 검색창에 URL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중국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트렌드에 민감한 친구들은 그리고 이미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거의 동일 시장이라도 봐도 되기 때문에 한국을 한 번 왔던 친구들은 자기가 지마켓 특히 교포분들도 마찬가지고 한 번 샀던 친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는지 그러면 그거를 살 때 문제점이 뭐냐 언어 그리고 페이먼트였었고요 저희 고우포유 사이트에서 URL을 넣으면 저희가 개발한 엔진을 통해서 한 300여 개 정도 사이트는 옵션값하고 페이먼트까지 다 자동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천여 개 정도 사이트에서는 저희가 구매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구매대행 사이트입니다 아 구매대행 사이트군요 이건 지금 어떻습니까 이건 언제 오픈됐고 어땠습니까 요새 추세는 사실 고우포유 사이트가 만들어진 저희가 비즈니스를 못해서인 것 같은데 그 서비스 비즈니스도 같이 하시던 분들이 원해서 만든 거고요 고우포유도 사실은 제이미 고객들이 원해서 만든 거거든요 제이미 아내가 브랜드가 한국의 메이저급이 100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전체로 치면 한국이 한 3천여 개 넘는 사이트들의 물건이 있고 자기가 제이미에 입점되지 않는 사이트에 물건도 사고 싶은데 왜 못 사냐 근데 자기가 살려니 불편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 그러면 한 번 줘봐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겠다 그럼 이제 엑셀로 리스트를 쫙 보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좋았던 점은 이게 워낙 한국 제품에 민감한 친구들이라서 저희가 먼저 캐치하기 전에 이 친구들이 아 트렌드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아 이거 충분히 안테나샵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개발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된 거는 10년 하반기 정도 예상되고요 작년 매출액은 한 120억 정도 와 자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서는 현재까지는 판매하시는 게 의류 쪽이잖아요 주로 화장품도 판매하시나요 네네네 IT 뭐뭐예요 의류 화장품 또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은 어떤 거죠 건강보조식품은 정력제 같은 거 아니면 어떤 거 그것도 있고요 건강보조식품은 그건 이제 중국 사실 대중국향 비즈니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계속 있으면서 장점이라고 하면 그런 그 시장의 트렌드를 계속 내부에서 검색하고 보면서 될 수 있는 아이템들에 관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제공을 하는 게 강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건강보조식품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이 꿀 이제 꿀 먹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꿀을 좀 더 좋은 꿀을 먹으면 마누카를 먹기 시작하고요 마누카를 넘어서면은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을 먹게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데일리 비타민 워너데이라던가 센츄룸이라던가 이런 GMC라던가 이런 비타민을 먹기 시작하고요 내장에 센츄룸 먹고 있어요 지금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사실은 한국에서는 센츄룸 드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센츄룸인 데일리 비타민을 넘어서 약간 대체 비타민이라고 하는 폴리코사놀 그 다음에 고열량 비타민 이러니까 꼭 약파하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중국 시장을 보니까 이제 막 꿀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중국 계신 분은 라우바이진이라고 해서 되게 웃긴 애니메이션 그런 영화들이 다 포도당 같은 당 제품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당류 제품들이 아주 경제발전기에 그렇게 되고 물론 중국 시장도 그래서 비타민은 미국, 호주, 독일, 유럽 이런 제품들을 중국 시장에 유통하는 그 다음 단계에 유통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